안녕하세요. 메가서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이제 구평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구평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물론 구평 성적이 그대로 수능 성적은 아니에요. 이게 조금 한 등급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변동은 있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재수정규반에 있을 때 7년 동안 재수정규반에 있을 때 영어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영어 가르치는데 학생 등 상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걸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있습니다. 9월 모평 대비해서 수능 때 전과목이 두 개씩 올라간 학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 한 명도. 물론 여러분이 그게 예외인 기적같은 학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재수정규반에 있고 단과하면서 온라인 하면서 몇 천명의 학생을 가르치면서 전과목이 다 두 개씩 올라간 학생은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얘기를 진짜 저는 간절히 원하는데 구평이 왜 중요하냐면 이래요. 남는 9월, 10월 동안에 공부의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나 영어의 한정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나마 다른 과목은 상대평가다 보니까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모든 과목이 두 개 올라간 학생은 보지 못했지만 어떤 과목이 두 개 올라간 학생을 본 적은 있어요. 특정 과목에 한해서. 그런데 영어는 절평이에요. 절평이다 보니까 제가 매해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여름방학 때 8월 달에 아니면 9월, 5평 끝나자마자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구평까지 3등급였다가 수능 때 1등급 나온 학생들은 제가 들은 현장 캠퍼스마다 다 있었어요. 물론 온라인에서도 있었고요. 그러면 구평 이후로 공부를 위해서도 이제 구평 점수를 끝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일주일 만에 내가 평상시보다 두 문제, 세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제가 6평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안 보신 학생과 또 한 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으로 해서 9평 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9월에서 수능까지 2등급 향상된 학생들 영어는 있어요. 절평이고 나만 공부하면 되고 친구들이 공부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습니다. 예시예요. 예시 만약에 어떤 학생이 6평 대비, 아니 9평 대비예요. 자, 내가 6평에는 만약에 65점이 나왔다. 쳐볼게. 그런데 만약에 9평에서 78점 정도가 나왔다면 이 학생이 뭐가 보이냐면 어, 이거 나 남는 두 달 열심히 두 달 반 공부하면 어쩌면 일도 가능하겠는데 목표가 세워서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자, 6평 때 74점이에요. 그런데 9평 때 76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목표가 그냥 정해져요. 나 2등급만 맞추자. 오히려 더 목표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부가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그러니까 오늘이 내일 같은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공부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9평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린 학생들 내가 또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건 키포인트예요. 자, 9평 남았으면 자, 일주일 남았던 10월 나왔던 평상시대 공부하던 거는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유지를 하는데 조금 더 투자시라는 얘기야. 이런 마인드. 나 9평 보고 나면 완전 체력 고갈돼서 방전돼서 폭 쓰러지고 말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공부량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나 중간고사 공부하듯이 9평 대비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남는 일주일 동안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놈입니다. 실전처럼 문제풀이는 꼭 하셔야 돼요.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회나 두 회 모의고사 정도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포인트예요. 자, 제가 매해 같은 질문을 받아요. 자, 6평에도 또는 9평에도 전날 이제 제가 현장 수업이 있으면 학생들 중에 저한테 옵니다. 선생님, 저 내일 시험 보니까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오늘 집에 와서 시험 한번 문제 시간 제거 한번 풀어볼게요. 저 조퇴하겠습니다. 자, 이걸 매해 들어요. 글로 얘기할게요. 그런 학생들 중에서 점수 잘 나오는 학생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보시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풀지를 모르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형마다 자, 다르죠. 대입학, 한번 쉽게 설명할까? 대입학은 포인트가 뭐예요? 물론, 저거 쉬우니까 원래 맞춥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1등급의 요필 학생이라면 대입학은 시간을 좀 더 줄여서 푸는 연습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제가 2등급이나 3등급의 요필을 하면 대입학은 무조건 맞출 수 있게 문제를 풀어낸 말이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문장이 길어지고요. 자, 단어가 좀 어려워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완벽하게 일단 해석을 못합니다. 둘째, 시간 안에 완벽하게 해석을 못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맞춰야 돼요. 그건 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대입학이라는 건 무조건 그라닉 주제가 하나잖아요. 그건 뭐예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무조건 두 번을 읽어서라도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왜? 난 이 글에 자,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소재하고 결론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소재도 하나 결론을 하나니까 그런데 나 야매로 풀다는 얘기가 아니야. 가운데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운데 부분에 연결어가 나와서 장치를 줘요. 예를 들면 그러나 그럼 위하가 쓰레기 인쇄부터 집중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자기 말 제가 요약했다는 얘기야. 또는 뭐 뭐 해야 한다 할 필요가 할 때 나오면 대놓고 필자에 노골적 주장하는 문장이에요. 그건 뭐냐면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은 필수 꼼꼼하게 해석하는 거고 전제문을 완벽하게 해석을 못할 지연정 주장하는 근거만 찾아내고 그걸 두 번 읽으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그럼 빈칸은 뭘까요? 빈칸은 간단해요. 빈칸의 위치가 첫 줄인 걸 제외하고요. 가운데 있건 마지막에 있건 무조건 빈칸은 출제의 도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필자에 주장하는 문장 아니면 주제나 이거 있죠. 그게 아니면 빈칸 위, 아래의 관련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객관식이에요. 빈칸 위에 이런 내용이고 밑에 내용 뭐 나왔으면 정답을 고르지 말고요. 선지 중에 말도 안해 걸 지우면 답이 무조건 남겨요. 순서하고 사비분이요. 지시어 연결을 대명사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주일 남겨놨으면 이 공부가 필요해요. 유형별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그 다음에 그걸 지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답을 지우는 연습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물론 제 기존 수강생들이야 문제적분의 원리나 오답직의 원리들 수강학생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지만 제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 이런 마인도 있잖아. 선생님 일주일 남았는데 선생님 강의 들어도 못 풉니다. 시간을 못 듣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또 팁을 드려야 되겠죠. 바로 뭐예요? 제 해설강의 들으세요. 어차피 해설강의는 아이디만 있으면 공짜예요. 누구나 하나 들을 수 있고요. 가능하다면 제가 두 회 정도 듣기를 추천합니다. 해설강의는 여러분이 아무리 들으셔도 저한테 무슨 포인트 같은 거 오지도 않아요. 무슨 조회수도 공개가 안 돼요. 해설강의 중에 특히나 작년 수능하고요. 이건 꼭 들으시고 둘 중에 하나를 추가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9평 아니면 아니면 올해 6평입니다. 둘 중에 하나. 이건 반드시 하시고 제 해설강의는 들어보신 학생들은 알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해석해 주고 답 푸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해설강의 할 때 철저하게 유형별로 답의 근거 고르시오. 그다음에 그래서 오답 지우는 연습을 해드려요. 제 수업과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회 정도 들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9평 보기 바로 직전에 아, 나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지. 나 중간에 해석 못하는 문장 나올 것이며 나 읽을 때 단어 모르는 건 나오겠지만 밥의 근거 찾고 오답 지워봐야지. 그럼 답은 남겨지니까. 자, 이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의미가 없고요. 해설강의를 1.5배속 정도나 1.2배속 정도로 유형별로 웬만하면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목적도 들으세요. 왜냐하면 목적을 여러분이 못 풀까 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적의 근거 빨리 찾는 바하고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자, 근거 찾기 그다음에 오답 지우기 제가 또 몇 가지 설명하냐면 해설강의에도 이걸 설명해요. 길고 복잡하면 그걸 어떻게 요약하면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강의 하나하나 두 개는 꼭 들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한 회 정도 시간제곱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유형마다 문제 푸는 방식을 알고 푸는 거와 그냥 푸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유형은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 그거랑 완전 달라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시험 전날 있죠. 시험 전날은 문제 풀지 마시고요. 문제를 풀고 싶으면 한 이틀 전, 3일 전에 풀어보시고 시험 바로 전날은 해설강의 꼭 들으세요. 제가 두 개 정도 들으라고 하는 게 일단 제일 먼저 수학, 해설강의 먼저 듣습니다. 그다음에 한 회 정도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시험 바로 전날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를 쭉 눈으로 익히세요. 아, 이런 유형은 어디가 답의 근거고 어디를 꼼꼼히 읽으라는 거였구나. 그리고 다음날 시험 보면 자, 단호, 수골, 공부의 단, 전자에 여름방학 때 완전, 완전 놀진 않는 거야. 보통 여름방학 때 자기 역량의 100%를 공부한 학생은 없거든요. 다 공부가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공부를 버린 건 아니고 그래도 하기라도 했다. 그랬다면 평상시보다 두 개, 세 개는 더 나을 수 있어요. 시야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이니까. 그래서 뒤만이나 7일, 이것만 기억할게요. 해설강의, 제 케이스를 보시면 보자마자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정도, 하나 정도 본다. 해설강의를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내가 익혀본다. 그다음에 2, 3일 이따 문제를 풀어본다. 그리고 구평 바로 전날, 아니면 최상 전, 전날 나 마지막으로 다른 걸로 자, 한번 쭉 유형별로 답의 근거 잡기와 오답 지우는 연습 한번 봐보겠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푸는 거 아니면 분명히 문제 풀 줄 모르는데 그냥 시간적으로 문제 푸는 거랑 비교되지 않게 문제가 잘 보일 거예요. 그다음에 6평 때도 저한테 저 6평 때도 같은 내용으로 제가 케이스를 찍었거든요. 해설강의 꼭 보고 시험 봐라. 저 현장에서 정말 수많은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진짜 효과 많이 봤습니다. 그냥 송센치고 들으세요. 어차피 공짜니까. 자, 9평 반응 잘 보시고 자, 수능까지 탄력받아서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